비트코인은 이 정도로 봐도 되겠죠?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비트코인 위주로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확인해 드리고 이더리움 볼게요. 이더리움이 상당히 아까운 게 저희가 비트코인 스팟 ETF만 얘기를 하지만 스팟 ETF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있어요. 그 뉴스는 많이 사라지고 이제 시세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지지부진한 상황 큰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만 딱히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시세적으로는. 시세적인 영향이 많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까지 약세를 보일 줄은 몰랐어요. 이더리움이.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분명히 근데 이제 차트로 보면 구조적으로 힘이 좀 생길 수 있는 자리거든요. 전에 송승재 애널리스트 똑같은 얘기했고요.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진작 상승이 나오는 게 맞는 좀 차트긴 한데. 근데 왜 그래? 좀 모르죠. 이게 진짜 크게 가려고 이러는지 아니면 진짜 힘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차트 자체로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다 2평선 위에 있고. 네. 여기서도 1봉 21선이 제가 아까 주황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황색 선을 보면 이때 횡보를 하다가 한 번 깨고 나서 얘는 다시 올라타주면서 올랐거든요. 근데 또 그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횡보를 하면서 한 번 깼다가 다시 올라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 저는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조그만 산들을 계속 만들어서 모아가면서 어찌 됐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2300달러 선 중반에서 2400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네. 2400달러를.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 하다가 포기하고 솔라나로 다 건너가시는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만 봤을 때는 이더리움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지금 어쨌든 이때와 같은 패턴으로 좀 한 번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물량을 뺏고 올라타서 여기 2평선에서 지지 받으면 한 번 더 좀 급등하는 모양새가 좀 나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 급등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좀 단기적인 패턴으로 봐도 좀 지저분해졌는데. 무슨 그림을 그리셨네요. 네. 단기적으로 봐도 이렇게 초록색으로 만들어놓은 하락 채널이 보이거든요. 이게 또 상승 깃발형 패턴이라고 좀 추세를 지속할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좀 좋은 패턴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조만간 그래도 상상하는 움직임이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비트 따라서 갈 때 이더가 한 번 더 크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지금 가격대가 2,200 후반. 네. 2,300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한 번 떨어져서 매수할 기회를 줍니까? 아니면은 만약에 그 반등할 때의 수익을 보고 싶다면 지금 그냥 매수에 대한 생각을 좀 가져봐야 됩니까? 크게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조금 소폭 이게 몇 프로 정도냐면 1,2% 정도 혹은 있지만 크게는 안 떨어질 것 같고 만약에 크게 떨어지면 매수 기회라기보다는 위험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금 초록색으로 이제 하방으로 그어진 선 그게 얼마 때입니까? 2,200 초반, 2,230불 정도입니다. 2,230불 정도까지 한 번 밀릴 경우에 여기서 손을 가서 상승장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헐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살 수 있는 자리고 만약에 이게 더 빠져서 2,130불 정도를 이탈하면 그때는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해 볼게요. 2,230불 정도까지는 조금 내려가더라도 여기서는 손이 가면서 매집을 하는 구간을 볼 수 있으나 2,230선 밑으로 빠져서 이제 두 번째 자리가 2,100으로 바뀐다. 그러면 여기서는 2,130선 정도까지는 그냥 수직 낙하 가능성이 있다. 네, 좀 거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어 보겠습니다. 떨어질 수 있다. 그 점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기대감은 여전하거든요. 옛날만큼 정말 일대장, 알트 일대장으로서의 위용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더리움이 정말 NFT 시장이 흥하고 디파이 시장이 흥할 때 당연히 찾아야 될 코인은 이더리움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쓰임이 많은 코인이다. 그래서 시장성이 상당히 앞서 한 번 증명이 된 적도 있고 그런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추세는 지금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화살펴보십시오. 있으면서 2,230선까지 밀리더라도 이 사이는 매집을 할 수 있다. 크리프토골드님께서 솔라나 사라고. 딴 거 하지 말고 솔라나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빅비트씨님이 비트만큼 안 오르면 손해다. 알트 샀는데 비트만큼 안 오른다? 이 손해의 느낌 맞죠? 근데 최근 장이 계속 그랬습니다. 이제서야 비트가 좀 횡보를 하면서 알트코인들이 좀 크게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지금까지는 사실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따라오는 코인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알트가 어떻게 되느냐. 알트가 원래는 이제 비트가 이만큼 오르면 알트는 이만큼 오르고 떨어질 때도 이만큼 떨어지면 이만큼 떨어지고 뭔가 롤러코스터 타는데 거기서 수익을 찾는 맛을 원하시는 분들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매한 구간인데 하나 정도가 눈에 띕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는. 그게 바로 이제 솔라나. 솔라나 볼 텐데요. 솔라나 잠시 저기 코인마켓캡을 보면 지금 솔라나가 시가총액상으로 봤을 때는 리프를 제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차이를 지금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 시총 캡 차이 보십시오. 지금 앞자리가 여기는 5고 여기는 3입니다. 달러로 봤을 때.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솔라나가 이 자리를 굳힐 수 있을지. 7일 기준으로 봐도 57.89%를 먹었어요. 솔라나 홀더분들은 정말 거의 뭐 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코인이 됐는데 엄청납니다. 자 솔라나 한번 보겠습니다. 솔라나 118달러.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송승지 애널리스트는 지난주에 오셔서 그때가 9만원 중후반이었는데 13만 5천원까지 갈 거라고 말씀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13만원을 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로 봤을 때 나오는 그 내용들이 상당히 정확성이 있는 분석들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일봉에서는 계속 양봉 흐름을 만들어서 가고 있고 와 지금 예쁘네요. 상승으로 봤을 때. 잘 모르지만 예뻐 보입니다. 아직까지 일봉상의 저항까지는 좀 더 남아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게 어떤 저항인가요? 이쪽 매물대입니다. 작년 4월에 만들어줬던 매물대고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급락이 시작됐잖아요. 많은 매물들이 모여있는 자리일 거고 그 가격대가 130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구간에 오면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한시간봉으로 보면 계속 고점을 돌파해주고 있잖아요. 툭툭탁 툭툭탁 뭐 이런 느낌으로? 네네네. 계속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제 표현 맞나요? 네네. 그러면 표현을 몰랐는데 들으니까 좀 차트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일단 이 평선 막 지지받으면서 계속 고점 돌파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치고 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일봉상의 저항이 아직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한 130불까지는 한 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118불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130달러까지는 갈 것인데 중요한 건 지금 핑크색으로 표기된 구간 130에서 140레인지 여기에 이제 앞선 이제 굉장히 과거에 대과거에 생겨났던 저항선 이 추세에는 어떻게 좀 보려면 저 때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뚫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러니까 나중엔 뚫더라도 한 번에 뚫기는 좀 어려울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얘가 여기서 비빈다. 비비고 나서 이렇게 뚫을 수는 있지만 표현 좋아요. 네. 어쨌든 이런 구간들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어느 정도 대응도 필요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좀 저항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130에서 140달러까지 올라갔을 때의 차트의 무빙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는 굉장히 꾸준하게 오르면서 정말 탐이 나는 차트 상황인데 지금 118달러에서 130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 그러면 한 10%의 마진이 더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굉장합니다. 조금 안 되게 한 10%에 되네요. 네. 10%에 지금 118달러니까 110% 초반 정도의 마진이 있다. 이 정도를 만약에 고용비 애널리스트의 판단을 믿는다면 그 정도의 수익을 짧게는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130과 140 사이에서 횡보하면서 일종의 그럼 밑으로 다시 빠져나올 조정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조정이 있죠. 이 매물대 자체 하단부까지는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8달러까지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솔라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미스터 아님께서 자, 올해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차트 분석을 많이 보실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정배열에서 다시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멍청이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욕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은 배열이 바뀐다. 비트코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까 비트코인을 보시면 아직 보시면 아직 배열이 바뀌지는 않고 있죠. 그러니까 그 미스터 아님 말씀대로 이 평생들이 지금까지 이제 10월 달부터 계속 정배열 상황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게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추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맞고 아직까지는 정배열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보는, 차트를 보는 이 누우는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일단은 그걸 해석하는 사람의 주관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인식을 하시고 댓글에 있는 정보도 정보이기 때문에 수렴을 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 와 참 나네요. 네. 솔라나까지 봤습니다. 리플을 한번 봐야 될 텐데 리플이 0.62, 0.63에서 지지부진, 부부지진 난리 났습니다. 차트 한번 봅니다. 자, 리플로 가겠습니다. XRP가 정말 7월에 나왔던 소송 관련된 호재 이후에 그리고 11월 말에, 11월에 나왔던 여러 가지 호재 가능성 이슈 때문에 한 번씩 이제 큰 장대들이 섰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마음이 안 좋네요. 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계속 같은 관점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중요한 저항선은 뚫어줬거든요. 네. 그 위에서 지금 지지받는 움직임인데 네, 네, 네. 문제는 이제 얘는 언제 움직일 줄을 몰라요. 아이고. 특성이 있는 거예요? 네. 원래 리플이 그렇기도 하고 지금 차트적으로 봐도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런 지지받는 움직임을 되게 길게 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급등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때 이런 저항선을 돌파하고 급등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때 사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진짜 DCA로 매일매일 정립을 하면 사실 심적으로 부담감도 덜하고 저는 방향성은 상승이라고 보는데 이제는 언제 갈지는 좀 모르겠다. 리플은 현재의 이제 센티멘트는 고영빈 연구원은 상승 기조로 보시는군요. 일단 파지티브로 보시는 편인데 바이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차트적으로 추정이 어려운 그런 코인으로 보시는 거고 지금 핑크색으로 표기된 저항 구간 여기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금 0.72달러 정도 됩니다. 0.72, 지금 0.63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뚫고 올라갔을 때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여기서 그러니까 0.72를 일단 가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0.63에서 0.72에서 0.8 초반 이렇게 갔을 때 그 사이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 추이를 리플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플 DCA 했을 때의 수익률이 좀 됩니까? 저는 리플 DCA는 또 처음 늘어났고 그러니까 짧게 하는 거죠. 비트코인처럼 1년, 2년 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상승장을 탔으니까 이 상승장 내에는 좀 올라가겠다라는 관점을 갖고 매일매일 비트코인처럼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씩 사서 이게 사실 리플 같은 종목에 이런 상승장에 돈을 다 들어가 버리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다른 코인들은 차라리 하락이라도 하면서 좀 이심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는데 리플은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이게 리플이 사실은 리플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시총 상위 종목이고 정말 이더리움 다음가는 알트코인이다. 그리고 모두의 리플이다. 뭐 이런 일종의 밈이기도 하지만 자존심인데 그게 이제 솔라나를 통해서 완전히 이번에 12월 중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또 뚜렷한 호재도 없고 이슈도 없는 상황에서 기대할 만한 건 내년 초반에 나올 만한 소송 관련된 이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홀더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것 같긴 해요. 네, 좀 답답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저는 기조 자체는 이게 차트가 좀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나올 때마다 저는 리플을 조금 더 긍정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 블록미디어에 출연했을 때는 이 아래 자리에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차트 볼게요. 이 아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방향성도 모르겠고 별로 이렇게 좀 기억나는 멘트가 굳이 손을 왜 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런 계속 좀 부정적으로 왔다가 좀 이 저항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긍정적이게 좀 스탠스를 바꾸려고 했지만 언제 갈지는 모르겠으니까 계속 이제 좀 한편으로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드실 걸로 벤티 사이즈 같은 거 하나 사면 6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리플 10개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좀 보유하면서 손타는 맛을 좀 보시는 것도 리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차트상으로는 상승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 그런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만약에 고용비널리스트의 말을 한 번 신뢰해보겠다. 그럼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프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매수 종목 추천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정보를 드리고 있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월드님께서 요새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리플을 비유하신 것 같아요. 요즘은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렇구나. 리플 보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요지구동이다. 그래도 일단 차트로는 뭔가 구간에 접어드는 초입에 있는 것은 보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 상의 중에 저희가 이제 볼만한 것들은 거의 다 봤는데요. 혹시 뭐 보고 싶은 한 번 궁금한 코인 제가 이제 강아지도 입고 왔는데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은 한번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보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럴 때 뭐 지금 뭘 기대하고 있냐. 혹시 이번 주에는 좀 뭘 기대할 만한 코인이 있냐라고 제가 여쭤보긴 하거든요. 혹시 가져오신 게 저번 주에 홍승재 애널리스트는 아무리 봐도 이번 주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뭐 이제 코인 일정 같은 거를 먼저 체크하는 편은 아니라서 차트로 보면 이게 뭡니까? 네, 스택스거든요. 스택스! 오, 스택스 좋습니다. 스택스가 조금... STX, 스택스... 아직까지 좋고 상승 여력도 있는데 문제는 조정폭이 조금 크게 올 수 있다는 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2023년 초부터 이제 만들어줬던 이런 컵핸들 차트를 돌파해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비트코인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직 패턴이거든요. 이런 구간을 돌파해주면 이 상승폭만큼 또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택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3000원대까지 볼 수 있는 코인이 되겠고 자, 잠시만요. 약간 지금 달러... 제가 지금 보는 코인마켓 캡으로는 2014원입니다. 2014원을 보고 있고요. 지금 저는 이제 업비트 차트인데 이게 좀... 김프가 좀 붙어가지고 20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택스 같은 경우는 저는 3000원대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택스가... 네. 근데 문제는 이 넥라인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1600원 후반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일단 스트레스 테스트를 1600원 후반까지는 하면서 한번 내려올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로... 낙폭이 좀 큰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상승폭이 단기간에 컸기 때문에 좀 내려올 수 있는 조정폭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여기에 테스트가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거는 테스트가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지 않은 구간들이 지금 앞에서 다분하게 쌓여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내려갈 때도 거침없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네. 그 구간을 지금 보셨을 때는 이게 전 고점이었던 네. 맞습니다. 지금 3월에 있던 고점이었던 1680원대 네. 이 정도에서 업비트 기준이죠? 업비트 기준으로 1680원대를 보시면서 분할 매집을 해서 좀 모아두시면 지금 그럼 그 위에 있는 선이 지금 3,100원으로 잡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근거를 한 번 더 보여주자면 여기 잡은 근거는 뭔가요? 이 컵핸들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매집 패턴인데 이런 구간을 이런 구간의 목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집 패턴의 이 패턴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이거를 한 번 올렸을 때 네. 이제 머리 올림 구간이 3,100원인데 그러면 고용비 애널리스트는 스택스가 어찌 됐든 간에 이 구간까지는 다시 테스트를 받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네. 문제는 지금 장이 아직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정 흐름은 비트가 떨어져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혼자 갑자기 지금 폭이 한 마이너스 20% 30% 30% 마이너스 20% 현재 가격에서 이런 가격이 한 번에 오진 않아요. 얘 혼자 폭락이 갑자기 혼자 오진 않겠죠. 네. 비트코인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하락하면서 이제 하락이 나올 때 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두시고 조금씩 담아가시면 저는 큰 스윙은 한 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리저너블하게 잡았을 때 1,600 초반까지 안 가고 한 1,800원까지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게 몇 프로입니까? 3,100원까지는 거의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상승이요. 상승이 이런 패턴은 사실 금방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가 솔라나 갑니까? 네. 얘가 이제 1봉에서 좀 이제 이렇게 크게 장대양봉을 안 세워주고 여기서 이제 머무는 패턴이 나왔다면은 저는 최우선적으로 이제 얘를 매수를 했을 텐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 지지선에서 좀 떠있다 보니까 조정폭은 좀 염두에 둬야 된다. 라는 좀 주의사항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고용배 애널리스트의 추천 종목인 스택스 비트코인 레이어 2 사이드 체인입니다. 비트코인과 이제 같이 가는 경향들이 있고 비트코인이 확대됨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세력이 좋아짐에 따라서 또 움직임이 또 달라지는 그런 코인이 바로 이 스택스이기 때문에 그 정도 공부를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택스를 얘기만 많이 들었지 뭐 오디널리스트 스택스 많잖아요. 공부가 좀 필요한 코인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스택스 같은 경우는 고용배 애널리스트는 I I를 외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미스터 안님께서는 닥터둠이시군요. 조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얘기는 사실 지지난주에 한 바가 있는데 지금 단기적인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는 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저희가 이제 봤으면 하는 코인이 있으면 남겨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클레이튼 위믹스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클레이튼 위믹스 보신 적 있으세요? 차트적으로 사실 많이 보지는 않는 업비트에 없다 보니까 제가 체크를 좀 위믹스를 먼저 볼까요? 비섬에 있죠. 비섬에 있고 위믹스를 좀 보겠습니다. 위믹스 지원합니다. 이게 일본 차트인데 네 차트 볼게요. 재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일봉으로는 좀 보기가 어려운 것 같고 한지간봉으로 보면 이쪽에 매물대를 하나 만들어줬거든요. 지지하는 매물대를 그래서 이 구간을 좀 지지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4,200원 정도거든요. 이 구간을 지지하면 4,700원에 있는 이 저항성까지는 다시 한 번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사실 좀 차트가 짧아서 어떤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를 한다거나 그런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위믹스가 1년 정도를 지금 상장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일부 거래소에만 거래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주시하시면서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제 시간당 차트라든지 이런 것밖에 지금 볼 수 있는 기준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차트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위믹스 같은 경우는 볼 수 있는 것도 좀 없고 그럼 이거 이렇게 여쭤볼게요. 위믹스 같은 경우는 투자적인 접근으로 했을 때 가치가 있느냐 코인이 모양새가 이게 참 웃긴 게 힘을 잃지를 않아요. 위믹스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막 상패가 되고 나서도 이슈가 있을 때 정말 크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힘이 좀 센 코인이다 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막 외부적인 이슈가 너무 많아서 저는 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위믹스는 이렇게 하면은 금감원에서 싫어하겠지만 위메이드 주가와 같이 보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위믹스가 하고 있는 활동이나 액티비티 확장에 따라서 쓰임새가 막 왔다 갔다가 큰 토큰이잖아요. 그런 코인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의 위믹스라는 이 짤짤이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냐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분석해갖고 이거를 어떻게 매수하고 요게 참 쉽지 않은 그런 국산 코인이다 라고 보고 짧게 그러면은 이제 클레이튼 클레이튼 하나 보고 저희가 마무리를 하죠. 자 이제 올해를 또 마무리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국산 코인도 좀 보겠습니다. 제가 김치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는 제가 USDT 차트인데 OKX 좋습니다. 클레이 그러면은 저항도가는 여기 잡혀있고 0.278 28 정도에 잡혀있는데 지금은 계속 얘도 보시면 21 2평선을 타고 있잖아요. 네. 잘 타고 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이 저항 구간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이쪽 0.28 0.29 네. 정도에는 좀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오면은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은 네. 지금 0.25 네. 네. 0.27 28 29 이 라인까지 접근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핑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차트이기도 하네요.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이제 위에 있는 0.29 를 뚫으면 어떻게 되나요? 뚫으면 이 구간까지 정구점 라인까지 갈 수 있고 그게 타겟이 되는 거고 네. 그때는 상승 여력이 좀 있을 수 있는 네. 사실 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저항을 받아서 다시 내려온다고 해도 좀 차트적으로는 좋을 것 같거든요.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여기서 돌파를 해주면 더 좋고 내려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그럼 만약에 저는 이 차트를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바위를 해도 크게 손해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게 만약에 비중을 크게 들어가면 여기서 비중을 크게 들어갔다가 이제 매도를 못해가면 저점까지는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어요. 저점은 내가 산 가격보다 다시 아래로 내려올 수는 있기 때문에 얘도 막 급하게 강하게 매수를 받을 것까지는 없어 보이고 조금씩 이제 들어갔을 때 재미를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국산 코인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글로벌적으로 막 손박김이 엄청 막 생기는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비중이 크면 어려울 수 있다. 뭐 그런 걱정도 조금 드리면서 자 오늘을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고용 배널리스트와 함께 12월 26일 성탄절 다음 날 저희가 이제 지침음을 이끌고 이제 애보다가 죽을 뻔 했거든요. 고용 배널리스트는 이제 캠핑 갔다 오셔서 좀 지시하셨고 하신 것 같아요. 캠핑 갔어. 계속 그 햇빛을 보다 보니까 햇빛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날 이제 연말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분으로 방송을 했는데 시장이 좀 이제 흐름을 어떻게 갈지를 결정을 이제 하려고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아마도 1월 초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오늘 내용 보시면서 맘에 드셨다면 뭘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가 구독자 3만 명 달성하는데 제 목표거든요.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우리 고용 배널리스트 영상도 함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조금 보면서 한 가지만 짧게 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자 내년에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는 달하고 뭐 이런 것만 좀 보겠습니다. 자 내년에는 FOMC 회의가 이제 1월 31일 날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 초반에 예정되어 있는 일단은 아크인베스트의 ETF 승인과는 조금 그 시장의 유동성과는 조금 관련이 그때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쪽으로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페이브러리에 없어요. 3월에 FOMC가 예정돼 있는 상황 그래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저는 제니어리 마지막 날에 이게 이제 FOMC가 되기 전에 ETF가 있고 코인 시장이 활황이 되고 이 FOMC 회의 31일 날 금리 인하와 관련된 게 구체화가 됐을 때 상당한 코인 시장에 폭발력이 있지 않을까 주식 시장은 더하겠지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거든요.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편이고 우리나라 것 잠깐 보자면 우리나라는 금통이 1월 11일 날 있습니다. 재밌죠? 10일 날 아크인베스트 데드라인이고 금통이는 11일 날 예정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2월은 2월 22일 날 있다. 이렇게 일부러 맞춘 건가? 1월 11일 날 하고 2월 22일 날 한다. 금통이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금년 금년은 저희가 이제 AM 리포트는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투자자분들한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비트코인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있는 지금 지점이고 저도 만약에 이제 제 기존 관점대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지나고부터는 또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니고 제 관점과 반대로 가서 사실 OK를 돌파하더라도 더 좋은 그림이 내년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것 같고 좀 여유있게 보시면서 만약에 이제 보영민 애널리스트가 예상했던 뭔가 조정과 하락 구간이 32K였는데 이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35K 혹은 더 가더라도 그게 기분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는 더 좋은 마음으로 매수를 하겠죠. 상승장이 빨리 오니까. 오히려 하락이었다고 예측했던 그 구간이 줄여져버리고 바로 온 거니까 그렇군요. 상당히 긍정적이고 소신이 있는 그런 고영빈 애널리스트입니다. 올해 한 해 저희 AM 리포트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1월 2일 날이 아마 다음 화요일인데 방송을 제가 사실 그날이 휴가예요. 그래서 그날 방송을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는 쪽으로 어떻게든 한 번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에도 투자 고민하시고 힘드셨는데 특히 상반기에 많은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M 매니지먼트의 AM 리포트 매주 발간이 되거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확인해 보시고 거기는 글로 써 있기 때문에 고영비 애널리스트와 송승재 애널리스트의 솔직한 이야기 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청해서 한 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오진석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AM 리포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고영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